다 여러분들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안심하고 있겠지만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여러분들 더 야무지게 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을 수가 있는데 딱 한 번을 여러분들을 과감하게 하자니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많이 알아버린 겁니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거기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까지 날인하라고 저렇게 야단 법석을 지으니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거부하는 이유가 딱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딱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대신에 인쇄 날인 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그 프린트를 지금 하지 말라고 이런 국민의힘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좀 곤란한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뭐죠 국민의힘 특별위원회가 밀어붙이지 않을 거니까 끝까지 버티면 자기들이 계속해서 이번도 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 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정도까지 다 알려진 겁니다. 투표관리관에 도장 이미지를 프린트해 가지고 그걸 인쇄 날인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는 것이 알만한 사람은 많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인쇄 날인 이 사람들이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딱 한 번만 더 하면 된다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한 번만 더 위조 투표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백을 이용해 가지고 전산 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완전히 대한민국 선거를 다 장악하고 대한민국 자체를 접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선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도 완전히 구원받을 거고 그래서 딱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계속해서 프린트해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는 겁니다. 딱 한 번만 여러분들 성공시키면 대한민국 전체를 다 먹어치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좀 예전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사람들도 많이 깨이게 됐고 그리고 이제 투표관리관 도장 문제도 이름도 거론이 됐고 관외 사전투표를 어디서 조작하는지도 다 이제 밝혀지게 됐고 관외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하는 것도 상당히 뭐죠? 그래서 방법들이 다 공개가 돼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겁이 있으면 두 번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그냥 눈도 있고 하니까 적당하게 국민의 힘도 일부 갖고 더블당이 승리하지만 압승을 하지 않는 그런 구도로 적당히 만든 다음에 상대방을 방심하게 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왕창 조작을 해 가지고 그때 전부를 그냥 대한민국을 접수해 버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선택은 4월 10일 날 대한민국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좀 참았다가 대선에 선택하느냐 그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겠죠. 조작을 하는데 얼만큼 심하게 할 거냐 문제는 본인들이 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는 공박사님 두 번째가 안 가깝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다 젊고 그 사람들이 이런 욕심이 절제할 수는 없을 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급한 마음에 일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본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 있으시면 한번 의견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하긴 하는 거죠. 하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일본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누구도 여러분들 찍소리 안 할 거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화끈하게 조작을 하더라도 국민의 힘이나 윤 대통령은 찍소리 안 할 거다. 그리고 국민들 왁왁거리지만 대다수는 그냥 구덩구덩구덩 이불 속 독립만시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국민들이 다 이제 배가 불러 가지고 아이고 공박사님 알아서 좀 해 주시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돈이나 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그 인간들이 다 아는 겁니다. 국민의 힘도 찍소리 안 할 것이고 윤대 대통령도 찍소리 안 할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도 찍소리 안 할 거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일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찍소리를 못하더라도 후보자들 가운데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인간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인쇄 날인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여차하면 뭡니까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들을 다 파쇄 소각해버리고 인쇄소에서 새로 찍어서 이런 투표함을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시간을 미정비정 끌어가면 되니까 대법관들은 우리 편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거침없이 일본을 할 것 같다는 이야기죠. 왜 국민들이 들고 안 일어날 거다 이야기죠. 국민들이.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 특별위원회가 요구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만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으면 선거 무효소송 발생하더라도 그냥 다 가짜 투표지 집어넣어가지고 투표함 속에 법원에 넘기게 되면 법원이 뭡니까 6개월 안에 끝내지 않고 3년 4년 끌어가게 되면 다 끝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요절 내자. 이번에 대한민국으로 그냥 요절 내는 게 좋겠다. 제야 전문가는 이번이 좀 우호적인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일본할 거다. 무조건 일본한다 이야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겁니다. 국민들도 책임이 참 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스스로 자유인으로 살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곧 여러분들 봉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참거나 뭐 아주 선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날인할 수 있으면 수만 장 수십만 장 수백만 장 다 여러분들 위조투표지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는 다 태워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2020년 4.15 총선 징후에 전국 폐기물 여러분들 처리장 하재 사건 다 태워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다 태워버리면 되거든요. 선거 끝나면 다 끝이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여러분들 의원들 좀 적당히 구워삶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대턱 넘어가게 되면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 위조투표지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한대로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가지고 후보별 득표소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숨 거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가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끝까지 미루는 겁니다. 우리는 위조투표지만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다 먹어가지고 우리들 세상으로 다 만들 수 있는데 누가 우리를 여러분들 다 브레이크를 걸겠냐 이야기죠. 이렇게 이름 다 만들어가지고 빳빳한 거 만들어가지고 몇 놈이 이런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게 되면 그냥 투표함에 이름들 다 태워가지고 투표함에 들어있던 진짜 투표지 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빳빳한 걸 다 만들어가지고 인체소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쑤셔 내가 이런 투표함에 속에 집어넣게 되면 선거 무효소송 6개월 끝내라 하자면 한 3, 4년 전에 연기하게 되면 우리 세상 올 건데 뭐가 그런 걱정이냐 이야기죠. 아니 윤석열이나 입 다물 거고 한두 번 입 쳐다듬을 거고 다 이러면 입 다물 거고 언론들은 뭡니까 다 이러면 하늘 쳐다볼 거고 국민들은 찍소리 못할 거고 구덩구덩하지만 뭡니까 이불 속에 독립만씩 부를 거고 끝난 거죠. 그렇게 먹을 거다. 그게 내 눈에는 훤히 보이는 겁니다. 화끈하게 밀어붙이더라도 국민의 힘이나 윤석열이나 국민들은 꼼짝 못한다 이 이야기죠. 몇 놈이 뭡니까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게 되면 다 태워버리고 투표함 속에 다 새 투표지 집어넣어가지고 법원에 주면 대법관들이 그동안 한 짓이 있으니까 한 4년 여러분들 뭉개면 그럼 2028년이나 2029년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 다 여러분들 바꾸고 난 다음에 그래서 좌익들이 수십 년 수백 년을 가는 겁니다. 조선민족이 그런 겁니다. 조선민족이 그런 겁니다. 조선민족이 유전자가 그런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북한 정권이 안 무너지지 않습니까 80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조선이 Episode 지금은 부서진을 팔 etwa 너무 많아. 감사합니다.